혜진 씨.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? 왔으면 전화를 좀 주지. 나가줘. 혜진 씨. 저 할 말 있어요. 저 같이 안 갈 거예요. 해지 씨,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알아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? 아니요,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